국제 찬다 수위전투의 100회를 맞이했습니다. 암버즈의 첫 시합으로 왔습니다. 되게 멋있어. 때리면 눌러나는 거야. 100회를 맞아서 줄어드는 스페셜 매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.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어즈다 벤져스의 선축입니다. 한 번에 찔러집니다. 스피딩과 빠른 어즈다 벤져스. 몸싸움. 브라보를 찍어냅니다. 4번에 주병남. 주병남 선수의 피지컬 뭐 어마무시하죠. 안 된다. 이게 느리지만 몸으로 막아버린다. 방법으로 하니까. 무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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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데. 치고 들어. 더운데. 치고 들어. 자, 슛. 아, 빗나갑니다. 아우, 좀 멋있었다. 다했다. 과정이. 야. 반대. 주의. 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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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. 디, 디. 디, 디. 쉽게, 쉽게. 아깐, 아깐. 아깐, 아깐. 브라질 선수 같아요. 결국 패스를 했습니다. 이거 빠져나오게 한다고? 왜 이렇게 잘해요? 여유 있게 가령해서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하네요. 저런 게 사실 자신감이거든요. 그렇죠. 여유죠. 지금 청춘FC 첫 터치하는 걸 좀 보실까요? 그렇죠. 모든 선수들이 그냥 발밑에 갖다 놓습니다. 그렇죠. 공이 푹 튕겨나가는 법이 없어요. 이렇게 자석처럼 붙을 수 있나요? 역시. 여유 있습니다. 저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. 어떻게 딱딱 붙지? 사흡수하죠. 가운데, 가운데. 가운데. 가운데 나있다, 가운데 나있어. 지현이가 가. 지현이가 가. 너무 가지마. 김. 생각보다 잘 뛰나 보네요, 그래도. 잘 뛰어. 우리가 쉽게 지금 못 풀어나가는 거 보니까. 자, 파이팅. 에이, 이런 거. 못 돌게. 못 돌게. 제형 못 돌게. 그렇지. 우측으로, 좌측으로 많이 움직이네요. 돈다, 돈다. 숙의 숫자는 우리가 얼떵이 많은데요. 나이스, 나이스. 그렇지. 같이. 야, 야, 공간으로 누우면 안 된다니까. 발 밑으로 줘. 오케이. 내려, 내려. 내려, 내려. 내려, 지환. 10명 다 들어와 있네. 10백이다, 10백. 자, 티오. 돌려, 돌려. 가운데. 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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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환 감독이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던 게 상대 빌드오프 하는 거 시행 쓰지 마라. 우리는 하프 라인까지 내려와서 수비 조직적인 걸 좀 가다듬고 있다가 공격으로 상대가 전방을 뿌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괜찮습니다, 지금. 나이스. 형, 그 공간이 아예 안 나오는 거 같아. 압박이 다 빨라서 지금. 아니, 너무 촘촘해. 너무 촘촘해서 동거리가 안 나와. 아예. 준희, 준희. 자, 박준영. 천천히. 준희야, 준희야. 자, 박준영 선수 컨트롤 좋아요. 박준영 선수 괜찮아요, 요즘 아주. 안드레. 자,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. 기다리면 안 되죠? 아, 수비가 먼저 또 따라가요. 자, 모태범 전진. 자, 패스 하나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자, 류은 돌려주고. 아, 그럼 한 팔겠다. 됐어요. 다시 모태범, 모태범. 다시 모태범, 모태범. 다시 모태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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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. 우와. 대박이야. 먹었다. 다시 모태범, 모태범. 슈팅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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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태벨 계루 podem 벌써 살아가기 yesterday. 됐어. inned하십시오. 점심만 신고하십시오. 똥같은데요! ..... 부 proportions 남짓적이 바뀌ечно.